다시 해볼까 오오오오오오오 왜왜왜왜 나 숄더차지 맞았어 뭔 기술입니까 어 그거 라인하르트 숄더 어택 아아 미는 거? 여기 라인하르트 3개니까 나 바스티온으로 그냥 그 상댓갈게 와 미친 라인하르트가 3명이네 라인하르트 3이야 여기 잠시만 이거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 잡았어 한 명 잡았어 라인 아르트 제거 오케이 나도 제거 이제 좀 지키는 그리 미친 오케이 라인 아르트 두 명 제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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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다 와 무지막지한 놈들 저거 자 뒤로 밀어 뒤로 밀고 아주 좋은데요 지금 너무 많이 밀면 안되는데 이거 다 터뜨려야지 안녕 반가워 기모찌 아냐 들어왔다 아냐 들어왔다 다 죽여 으아아악 기모찌 형 나 지렸어 아 나 근데 궁맞았어 어 나 할만큼 다했어 진짜 인정? 아 궁 개좋았다 내가 지금 이거 나 하이라이트야 이따가 봐봐 개질였어 힐러까지 싹 죽였어 아 역시 리퍼 리퍼충이야 나는 음 인정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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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ted 인정된